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방원론 1번 화재론이 나오죠 화재론 우리 교재가 이게 뭐 특별하게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뭐 이론하고 상관없이 그냥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는 별로 없다 그냥 나열하는 식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점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재의 특성과 종류 원인이 나오죠 1번 화재의 정의가 나옵니다 화재란 무엇이냐? 화재란 무엇이냐? 이게 문제죠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화재는 일단 부주의 등 의도치 않은 사람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고 있으면 불이 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또 소화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화의 필요가 없으면 인적 물적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소화의 필요가 있는 거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화재라 한다 이겁니다 일단은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 없으면 그냥 불이에요 불 그럼 불은 무엇이냐? 인류가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발견하여 인류가 발견하여 사용을 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거죠 발전에 이바지 문명 발전에 이바지한 거 그게 불입니다 불과 화재는 무슨 차이? 불은 이익을 줬어요 이익을 얘는 피해를 줬다라는 거죠 그것 정도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가지고 1, 2, 3번에 그럴싸하게 써놓으면 진짜 그럴싸해요 고르기 쉽지 않아요 골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걸로 하고요 2번 화재의 분류가 나옵니다 화재 분류 자 이것도 간단한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일단 A급 B급 C급 D급 K급 화재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타고난 다음에 재를 남기는 거 제가 남았다 그러면 A급 화재입니다 뭐가 남아요? 제가 남아요 B급은 유리화재죠 유리화재는 제가 안 남죠 제가 안 남아요 그리고 C급은 전기 화재 전기 전선이 타면 전기 화재인가요? 알 수가 없죠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통전 상태에서 타면 전기 화재 그냥 여기 전선을 갖다 쌓아놨어요 쌓아놔서 타면 그건 뭔 화재? 제가 남죠 일반 화재가 되는 거예요 통전 상태에서의 화재입니다 통전 전기가 통전 상태에서의 화재 D급은 금속 화재가 되겠죠 뭐 나트륨 뭐 칼륨 같은 거 이런 것들 타는 거 그게 금속 화재가 되고 K급 화재는 주방 화재 식용유 화재 이런 걸 나타낸 겁니다 이 주방 화재는 주방에서 뭘 써요 식용유를 쓰죠 식용유를 쓰는데 그 식용유가 유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유류는 유류는 유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 유증기가 타는 거예요 유증기가 타요 인화점이 어느 정도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화점하고 발화점하고 차이가 있어요 인화점은 이 액체 상태의 것이 기화되면서 기화될 때의 온도가 그게 인화점이죠 기화되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발화점은 스스로 타는 게 발화점이에요 인화점과 발화점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인화점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그 유증기가 탈 때 그 불꽃을 딱 제거해주면 그냥 꺼져요 그렇지만 얘는 인화점과 발화점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 인화점도 200도씨 발화점도 약 200도씨 비슷한 상태 식용유 180에서 200도씨 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인화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고 쳐요 인화는 뭐라고요? 유증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불꽃 점화원이 딱 티면 그때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딱 꺼서 가스로 그냥 끄던지 뭐 질식으로 껐다고 쳐요 껐다고 쳤는데 일단 가스가 다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그냥 뜨뜨던 상태로 남아있다가 그게 거의 200도씨라는 거죠 그 상태가 그러면 자연 발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재발화가 난다는 거예요 재발화 재발화가 나기 때문에 얘는 뭘로 꺼요? 뭘로? 비누화의 효과를 꺼죠 비누화 나트륨이나 칼륨 계열 일종 소화약제 뭐 그런 애들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애들 갖고 비누화 효과 칼륨이나 이런 걸로 비누화 효과를 써가지고 끄는 거 그게 K급 화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색패시가 있죠 색 A급 화제는 무슨 색으로 표현하냐 A급 화제 얘네 보통 탈 때 하얀 연기 많이 나죠 나무 같은 거 타면 하얀 연기 나잖아요 백색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유리화재는 기름이 뭐 경유나 이런 거 보면 조금 노란색 같죠 황색이 황색 전기화재는 왠지 모르게 청색일 거 같잖아요 그리고 금속 화제는 무색입니다 색이 없다라는 거죠 얘는 뭐 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된 소화 효과는 주된 소화 효과는 말 그대로 주된 소화 효과예요 그것이 딱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된 소화 효과입니다 A급 화제에는 대부분 물뿌리죠 물은 주된 소화 효과 뭐예요 증발 잡낼에 의한 냉각 소화죠 냉각 냉각 그리고 유리화재는 질식이 잘 먹히죠 포 소화 효과 포 소화 효과 포 소화 약재로 질식 냉각 물론 부총매도 다 먹혀요 다 먹혀요 여러 가지 다 먹힙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재는 전기화재 뭐 가스계 같은 걸로 질식화재 질식이나 부총매 뭐 이런 걸로 합니다 금속화재는 금속화재 얘는 질식 밖에 안 먹히죠 거의 마팽팽 마름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금속은 얘네한테 물 뿌리면 수소가 발생하죠 대부분 대부분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 뿌리면 절대 안되고 부총매 효과도 안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름모래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을 갖다가 삽질해가지고 덮는거죠 덮어가지고 꺼보세요 얘 타면은 약 30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누가 가가지고 거기서 삽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저도 안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K급은 비누화 효과로 끈단하는 겁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계열의 약재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필수암기라고 되어 있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필수암기 화재원인 중 1위 화재원인 1위 전교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옛날 얘기고요 그렇게 분류 자체를 안합니다 지금은 부주의가 부주의가 1위에요 요즘에 이런 문제 잘 안나오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2번 유류화재 시 주수화재를 주수소화를 금지하는 이유 뭐죠 이게 유류화재 이런 탱크가 있어요 탱크에 기름이 이렇게 있죠 기름이 있을 때 여기서 화재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이쪽에서 물을 뿌리겠죠 물을 뿌려 근데 이게 뭐 중진류다 이 중진류면 이 중진류는 기화가 되면서 증기가 타는게 아니고 분해 연소를 합니다 분해 연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것들이 다 찐덕찐덕한 그런 것들이고 거기에 이 표면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약 200도씨 정도 200에서 300도씨 정도가 돼요 물을 뿌리면 물 입자가 이쪽에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200도씨면 증발하죠 이게 증발하면서 튀겨나가요 여기에 불이 있으면 불꽃하고 같이 튀겨나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슬롭 오버라고 하죠 슬롭 오버 슬롭 오버 때문에 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았다 라고 하면 경진류 같으면 또 가라앉지죠 가라앉죠 중진류도 가라앉죠 물이 가라앉죠 물이 가라앉지면 괜찮은데 얘가 또 보일오버도 발생할 수 있지만 보일오버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물이 가라앉지면 물이 가라앉지면 물은 밑으로 가라앉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름은 우위로 뜨죠 우위로 뜨면 이 물이 기름이 넘치죠 넘칠 수도 있다 물이 가라앉진 만큼 기름은 우위로 뜨는 거니까 화재면이 확대된다 그런 얘기고 3번 금속화재시 주소수화 금지 이유 금속화재시 주소수화 금지 이유는 금속화재 나트륨이나 칼륨 나트륨 예로 들면 여기다 물을 뿌리면 Na하고 물하고 만나면 NaOH가 되죠 수사 금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Na 한 개 한 개 수소가 두 개 수소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두 개니까 두 개를 맞춰주려면 2분의 1 이렇게 해주죠 그럼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2Na 수소가 발생을 해서 날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수소가 발생하면 수소는 연소 범위가 4에서 75로 상당히 높고 상당히 가연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폭발성 물질입니다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물 뿌리면 안 돼요 4번 알킬 알미뉴 아제의 소화약재 알킬 알미뉴 알킬 리튬 나트륨 칼륨 다 뭘 한다고요 마팽팽 마른 모래 팽창지석 팽창 진주함 그런 애들을 갖고 질식 소화를 한다는 얘기죠 질식 소화 5번 화재의 일반적인 특징 화재는 확대성 무조건 확대하려고 하죠 다 들어가는 거죠 가연물이 있으면 그리고 산소가 있으면 그리고 불안정성 어떻게 탈지 모르는 거예요 우발성 우연히 발생하지 얘기하고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성장성 당연히 확대성이나 성장성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3번으로 넘어 넘어가면 뜬금없이 이제 산불화재가 나옵니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에요 산 산에는 나무가 있죠 나무에는 이파리가 있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여기 땅속 땅속에서 불이 났으면 이게 지중화 땅속까지 불이 붙은 거 그리고 이 나뭇가지 나뭇잎 같은 것들이 여기 떨어있죠 지표면에 지표화 미생물까지 타는 건 지중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낙엽 같은 것들이 타는 건 지표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파리 이파리 타는 거 이파리가 가장 높이 있죠 얘를 수관화라고 합니다 이 수는 나무수자죠 관은 갓관자 갓 그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갓 뭐 대가리 위에 쓰는 거니까 대가리는 이파리라는 얘기죠 이파리 대가리 그리고 여기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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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자를 써서 나무줄기 수 간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전에 골로라는 문제 지금 뭐 산불이 났는데 여기서 타는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좀 났었으니까 기억을 해놓습니다 4번에 보면 폭갱과 폭연이 나오죠 폭갱과 폭연 폭갱과 폭연 폭갱도 폭발이고 폭연도 폭발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화염 전파 속도에 차이가 있는거죠 폭연 폭갱 얘네 연소속도 또는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크냐 짱다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거죠 음속은 초당 340m를 가는게 음속이죠 폭 연 얘도 폭발이라는거예요 근데 연소속도가 폭발 속도 또는 연소속도 화염 전파 속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음속 이하 폭 폭 괭은 연소속도가 음속 초과한거 이게 폭 괭입니다 대부분 이 문제가 많이 나죠 음속 이하냐 음속 이상이냐 이게 나옵니다 폭갱은 음속보다 크다 라는거예요 그러면 이 폭연은 언제 일어나요 그냥 개방계에서 폭발하면 그건 대부분 폭연입니다 폭경 그리고 이 폭갱은 음속이 340mps인데 폭갱은 보통 1000에서 3000 이 정도가 폭갱이에요 폭갱 교재에 있나요 1000에서 3500정도 3500 폭연은 0.1에서 10정도라고 되어있죠 3500 초당 이 정도로 빨리 화염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되려면 이거는 개방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밀폐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배관이 있어요 배관 안에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막 차있죠 안타고 있는건 미연가스 탄건 기연가스 미리기자를 써서 미리 탔다 해서 기연가스예요 여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연소 하게 되겠죠 연소합니다 연소가 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다보면 따뜻해지니까 압력이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됩니다 이게 압축파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가가 계속 쌓입니다 뒤에서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보니까 자 이렇게 앞쪽에 충격을 줘요 이 미연가스 안타고 있는 가스들한테 충격을 막 이렇게 줍니다 이게 충격파예요 충격을 주게 되면 그 가스 분자들끼리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을 해서 온도가 높아져요 더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오토 이그니션 템프레이셔 이게 자연 발화 온도죠 발화점 발화 온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가스들이 점화원 없이 지가 발화하는 거예요 그냥 발화해요 여기서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염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연소는 여기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소가 돼가면서 연소가 이렇게 이렇게 지가 타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안 타고 있는 애들이 먼저 가 가지고 지가 타고 있어요 이래서 폭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까지 1000에서 3500까지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 연소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폭행 유도거리라고 하죠 폭행이 되는 되는 그 유도되는 거리를 폭행 유도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더 먼저 먼저 있는 애들 미연가스들이 막 타나가는 거죠 앞으로 훨씬 빨리 그런 것이 폭행이다 라는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문제는 뭐 음속보다 빠르냐 느리냐 그리고 1000에서 3500 그리고 이 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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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에서 10mps 정도 된다 음속보다 훨씬 늦죠 음속보다 훨씬 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음 음